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평가를 앞둔 가운데 올해도 인천 상공에서 뱅절부절 떠돌고 있는 비행기들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. 16일 항공기 현황을 보여주는 플라이 트레이더 이사에 따르면 낮 12시 40분 기준 인천 상공기에는 많은 비행기가 맴돌고 있는데요. 수험생들에게 가장 큰 방해가 될 수 있는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. 국토교통부는 수능일 오후 영어 듣기평가가 치러지는 1시 5분부터 40분까지 소음 방지를 위해 국내 전 지역에서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는데요. 이 시간대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합니다. 또 각 지자체들은 수험생이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험장 인근 공사 현장에는 공사 자제를 요청하고 운송조합에 버스나 택시 운행 중 경적 등 소음도 자제토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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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